늑대 이치 확인. 고액 작전 실시하겠다. 이상. 누구십니까? 화생방 방위사령 부측인데 손일임 중이다. 마취청 내려놓고 물러서. 부상자 이송하고 늑대는 우리가 호송한다. 네. 네. 이렇게까지 깊게 팔 수 넘어질 텐데. 여기는 3, 2, 4구 지점 근방에 민경대병력 침투원적 발견. 실종자하고 개변된 걸로 보인다. 이상. 네. 제가 봤을 땐 동물 아닙니다. 네.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. 화방사 연구소 문 신장님께 전자 드릴까 봐. 이거 급한 거야? 네, 알겠습니다. 예상하신 대로 3개의 혈액이 나왔어요. 권일병, 우상병. 그리고 또 한 명의 피가 검출됐습니다. 네, 그럴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 사람한테서 라비에스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. 공습병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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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